음악 자 이번 경주 제가 달라빡찬 놈을 놓고 때린다고 예고를 드렸는데요 자 임다빈 기수의 감량 기수를 태워놓은 7번마 이스머스 자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자 꼭 참고 타면은 선입 투입 다 가능해 보이는 아나짜리 달라박스로 보입니다. 자 3번마 논스톱 기상 쌍복식 7번 3번 주력한 바 자 3번마 논스톱 기상 쌍복식 7번 3번 주력한 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간다고 예고를 드렸고 자 두 놈 땡땡 당통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쌍복식 12번 6번 12번 6번 두 놈 땡땡 당통 12번 6번 당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